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었고 폭설 이후에 굉장히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했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폭설이 와가지고 제가 집에 굉장히 힘들게 귀가하는 바람에 눈이 내린 김에 고립된 김에 썰이라도 하나 풀어보자 해서 캐스트 영상을 올렸는데 학생들이 계속 캐스트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도 눈이 왔어요. 눈 왔을 때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눈이 녹은 다음에 올려드리게 됐네요. 어쨌든 하루 만에 따뜻해져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험생활하기가 추우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번 눈은 되게 반가운 눈인 것 같아요. 눈이 딱 오자마자 포근해지면서 교통에 문제 없게끔 싹 오늘 녹았더라고요. 길가가 다 젖어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귀가할 때 또 조심은 하셔야 돼요. 빙판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습법. 지난 시간은 이제 뭐 장시간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뭐 기초 체력이죠. 그러니까 뭐 수험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몸을 만들자.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썰을 좀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런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말 뭐 요약하자면 학습량을 뛰어넘는 학습법은 없다. 제가 이제 이맘때 특히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강의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올해는 안타깝게도 현장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또 특히나 많이 풀었었는데 현장 강의가 없어서 전체 학생들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좀 캐스터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기하고 딱 맞아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들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풀까? 그렇죠? 좀 더 효율적인 학습법은 뭘까? 또는 뭐 이제 요새는 유튜브 영상들도 워낙 많으니까 뭐 만점자 수기, 후기 뭐 이런 거 만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 만점자들의 만점 학습법은 뭘까? 의대 가는 애들은 도대체 뭐 약대 가는 애들, 의대 가는 애들 오늘 약대도 포함됐으니까 어쨌든 의대 가는 애들은 어떤 공부를,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했을까? 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험생, 본격적인 수험생, 고3 수험생이 되다 보면 어떤 강의를 가지고 어떤 교재를 풀고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좀 아끼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 투자 대비, 그죠?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하고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 그리고 이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자기와 상성이 맞는 선생님 자기와 좀 스타일이 잘 맞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강의 뭐 그런 강의를 찾는 건 당연히 본능이고 중요합니다. 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또 메꿔줄 수 있는 좋은 교재, 좋은 문제집 말 그대로 또 학습법도 중요하거든요. 또 만점자들은 뭔가 또 만점자들만의 비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력이 있었겠죠. 범상치 않은 비범한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초과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전 제 생각으로는 학습량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학습 시장이 이것도 시장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마켓이라고 표현해 보면 이 수능 시험 또는 뭐 입시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죠. 예전보다는 점점점점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학습법 여러 매체들, 미디어들이 발달을 하면서 좋은 나만의 방법, 나만의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고도화되고 있어요. 당연히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씁쓸한 게 뭐냐면 이게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아주 꼰대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좀 낡은 거 아닌가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험생들을 꽤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뭐 단과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뭐 1년간 이렇게 지켜봤고 단연간 이렇게 지켜봤고 또 인강을 듣는 학생들과도 뭐 소통을 하면서 지켜본 학생들이 꽤 많고요. 예전에 또 제수종합반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수종합반은 이제 1년 생활 밀착형으로 또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또 1년 정도는 담임도 했었습니다.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담임도 했었고요. 여러 학생들을 뭐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경험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니까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믿는 게 좀 좋긴 하겠죠.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뭐래도 조언이랍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 모든 어떤 학습법 또는 뭐 학습 도구를 초월하는 게 바로 이제 학습량이다.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3 때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이건 이제 다음에도 한번 제가 또 한번 별도로 할 얘기긴 한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자단척은 아니고요. 뭐 전교권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나름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꽤 여러 학교에서 이제 모여들다 보니까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게 등수를 밝히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밝혀볼까요? 이게 전교 2등을 했었는데 저보다 꼭 저를 꼭 완전히 저를 제압하는 그 1등 여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이제 2등 정도를 했었어요. 사실 뭐 저희 중학교가 이렇게 뭐 우수한 명문학교는 아니어서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편이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반에서 10등으로 밀려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중학교를 나온 거죠? 뭐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에서 10등으로 밀려나서 처음에 이게 예전에는 뭐 반배치고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좀 오래된 얘기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던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제 배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0등 정도로 추락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등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담임이 시키는 걸 이건 좀 나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담임이 시키는 뭐 예를 들면 뭐 학과 담임 선생님들 학과 담당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저에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기가 좀 약간 삼첨포긴 합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과목이 되게 많은데 이 과목을 하루에 얘는 1시간, 얘는 1시간, 얘 2시간, 얘 30분, 얘 1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정해진 시간에 뭔가 획기적인 성적 형상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하고도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예열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과목 자체를 예열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학습 효율 떨어진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모 아니면 도식의 전략을 구사했어요. 뭐냐면 그래도 저도 이과였잖아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요새 뭐 문의과 구분이 좀 실질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정체성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몰빵하자. 수학에 몰빵하자. 1년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학습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냥 근근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만 최소한도의 학습만 좀 하면서 사실상 공부 시간에 거의 90% 이상을 수학에 몰빵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제가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수학 공부를. 방학 때 어디도 가지 않고 학원도 안 갔어요. 그냥. 학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기본서와 문제집 한 권 정도만 들고 사실상 거의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수학 시간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한 16시간, 17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했으니까 심지어는.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수학까지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아예 1년을 이렇게 하니까 뭐 요새는 잘 안 보는 책이긴 하죠. 잘 안 보는 책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때는 좀 전국 수학 시장은 강타했던 뭐 요새도 보나 정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참고로 실력 정석을 봤었는데 이 책을 7번을 봤습니다. 1년 동안.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1년 동안 7번을 보느냐. 결국에는 이제 학습량이죠.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왜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고교 시절 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과학 강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수학이 제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부끄럽습니다만 수학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요 1년이었어요. 요 1년 동안 올인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학습법이 있느냐 뭐 좋은 강의를 본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조차도 너무 아까웠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 때는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이렇게 고도화된 학습 교재나 강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우리 시절보다는 너무나 좋은 강의들을 너무나 오픈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그 명강의들 유명 강사들의 명강의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와서 참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좀 공부할 맛이 날 것 같기도 하다. 저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가끔 샘플만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재미나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친듯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3 수학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엔 정석이 이제 꼭 해야 될 정석이 세 권이 있었는데 뭐 그 세 권을 일곱 번씩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답을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푼 문제만 제가 이제 풀이를 한 문제만 해설지를 읽어봤고요.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했고 아예 못 풀겠는 문제는 그냥 체크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해는 되겠지만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가지 못할 지식을 억지로 우겨 넣치는 말자. 내가 뭔가 하나의 관점을 생성했다면 어떤 문제풀이의 관점을 개념으로부터 생성했다면 그건 맞든 틀리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내 관점보다 좋은 풀이가 있다면 흡수하고 뭐 내가 오히려 좀 더 좋은 풀이를 했다면 고수하고 근데 내가 아예 발상조차도 못했던 문제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던 풀이의 풀이를 억지로 읽어서 수용하지는 말자. 그게 기억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좀 불통 같은 자세로 좀 임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냐면 첫 번째 보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표시가 좀 돼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번째 볼 때 두 번째 볼 때는 풀었던 문제는 가볍게 확인만 하고요.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그 방법이 안 떠오르면 다시 푸는 거지만 보자마자 딱 알잖아요. 자기가 풀었던 문제는 그럼 이제 넘어가요. 또 풀지 않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보고 체크돼 있는 것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회독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못 풀면 또 하나 더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물론 풀어서 틀린 것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정석책에 일곱 번째 이렇게 볼 때는 일곱 번 표시된 문항도 있긴 있었거든요. 일곱 번을 도전했는데 실패한 문항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냥 외워집니다. 문제가. 일곱 번을 도전해서 실패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져요. 그런데 이건 약간 굴욕적이긴 했으나 해설지를 봤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너무 흡수가 잘 돼요. 특정 구조 아 진짜 내가 바보 같다. 이거 하나를 놓쳐서 이걸 일곱 번 보는 동안 헤맸구나 라는 게 그냥 기억이 나버립니다. 만일에 한 번 풀어서 못 풀었을 때 그냥 봤으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흡수도 잘 되겠지만 휘발성이 좀 강할 수 있는데 이건 거의 평생 갑니다. 이런 건 마치 내가 풀어낸 것 마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학습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좀 잘난 척은 아닌데 그 이후에는 수학 공부를 딱히 많이 안 했어요. 딱 완성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수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제 스스로에게 저를 칭찬해 줬던 부분은 일곱 번을 보니까 제가 무슨 특출난 이과적 재능이 있거나 전 이제 노력파입니다. 그냥 제가 무슨 머리가 좋거나 감각이 있거나 그랬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뭐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거 배우잖아요.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요새도 배우나요? 행렬 뭐 변환 이런 거 배우나요? 빠진 것 같던데 행렬 뭐 1차 변환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복소수도 빠진 것 같은데 복소평면 뭐 이런 거 그죠? 벡터 요새 벡터도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삼각함수 문제 따로 공부하고 행렬도 따로 공부하고 변환도 따로 공부하고 복소수도 따로 공부하고 벡터도 따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일곱 번 정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네다섯 번 정도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다 똑같은 수학이네 이런 것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좌표평면상에 점 하나를 찍는 방법이구나. 삼각함수나 뭐 행렬이나 복소수나 벡터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좌표평면상에 점 하나 찍고 이거 막 돌리고 위치 옮기고 그거를 이제 다루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중에 가서 한 일곱 번째쯤 풀 때는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복소수로도 풀어보고 뭐 이제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꽤나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복소수 문제를 삼각함수로도 풀어보고 벡터 문제를 행렬로도 풀어보고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까 이런 수학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학이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수학 연결되어 있구나 단원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반복의 중요성으로 지금 삼촌포가 빠진 것 같지만 결국 봐봐요. 제가 뭐 어떤 학습법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다를 오늘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나중에도 강조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캐스트로도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깨우침이 생기고 깨우침이 생기면서 본인의 학습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모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찾잖아요. 그럼 이 효율이라는 게 효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빈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학습법 좋은 수기들을 읽고 그게 자기의 것이 자기 내면화라고 하는데 자기의 것이 되려면 일단 바탕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지 않으면서 강의가 날 구원해 줄 거야. 특정 강사의 특정 스킬이 날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아무리 유명한 강사에 아무리 잘 정리정돈된 뛰어난 분석력과 뛰어난 스킬을 다루는 강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내면화되는 자기 것이 되는 그걸 수용하면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내는 그 수용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충분한 학습량만이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만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표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을 텐데 이 목표를 이루는 기둥이 될 수는 있죠.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좋은 교재를 풀었어요. 또는 아주 효율적이고도 고도화된 학습법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그 밑에 토대가 깔려있는 거예요. 학습량이라는 토대 없이는 다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는데 많이 해라. 라는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하자.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이걸 왜 이 시기에 강조하느냐 지금 이걸 늘리지 않으면 6월 9월 이쯤 가서는 뒤늦어요. 지금이 가장 본인의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타이트해져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밀도 있게 생활해야 되고 조금 더 멍때리는 시간도 10분이라도 줄여야 되고 그죠? 쓸데없는 시간들도 조금 더 줄이고 잠을 더 너무 많이 잔다면 잠도 좀 줄이고 잠은 뭐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사실은 한 8시간 이상 자면 뇌세포 많이 죽는다며 그러니까 잠도 좀 요새 이게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물어보면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더라고 많이 자면 뭐 7, 8시간 잔다는 애들도 있었는데 7, 8시간 좀 지나치죠. 뭐 2, 3시간 자란 얘기는 안 합니다.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니까 몸도 건강도 해칠 수 있고 저는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저는 제 수면 시간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인데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건강하시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4시간 이하로 자면 되게 피곤해요. 저도 가끔 바쁘면 잠을 되게 적게 잘 때가 있는데 그런 막 낮에 좀 꾸벅꾸벅 졸고 휴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를 자면 어느 정도는 생활이 좀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도 좀 확보가 되고 물론 이제 앉아있는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충분히 본인의 어떤 학습량을 늘리자 오늘 약간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주제가 다음번에 다룰 내용도 있어요. 몰빵 학습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승부수를 거는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요건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사례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또 다뤄드리는 퀘스트를 또 찍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도구도 학습량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아주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눈이 온 김에 좀 나눠봤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자극시켜드릴 수 있는 자극이 됐나 모르겠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돼요. 사실은 퀘스트는 그렇게 편안한 맛에 듣는 거죠. 공부 조금 안 될 때 남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공감되면은 하시면 되고 공감이 영 안 되면은 또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뭐 이게 제가 무슨 물리학 강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 경험과 제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뭐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 또는 격려 조언 뭐 이런 관점에서 편하게 푸는 썰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공감되었다면 또 가열차게 실천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겨울인데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재미난 썰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